너 오늘은 히든카드야 다 같이 불러요! 네! 엄마 소리 질러! 우리 퓨즈들도 집에서 한 번 불러봐요! 야 오늘이 바로 좋은 날! 퓨즈와 함께 있으면 내일이 좋은 날! 그렇죠 좋은 날! 굿데이! 렛츠고! 어쩜 이렇게 하늘은 더 다른 건지 김유진 오늘따라 왜 사람은 또 완벽한지 온앤오프 그냥 모르는 척 하나 못 들은 척 지워버린 척 단 얘기를 시작할까 아무 말 못하게 입 맞출까 눈물이 차올라서 고개를 들어 그러지 못하게 또 활짝 웃어 내게 왜 이러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오늘 했던 오줌말로 널 위로 한 번도 못 듣던 말 그래서 할 줄 날 몰랐던 말 나는요 퓨즈가 좋은 걸 아이쿠! 힘들어! 어떻게 3단곱 가나요? 아니요 하실 거예요? 일단 할 줄까요 3단곱 그럼 이제 같이 보여줘요 그리고 3단곱 한번 가보시죠 오케이 3단곱을 최초 표진의 숫자 3단곱을 최초 보게 됩니다 그럼 내가 뭐가 돼 배고프 5단곱 좀 참고 2단계 2단계 3단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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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물이 차올라서 고개를 들어 흐르지 못하게 또 살짝 웃어 내게 외라든지 무슨 말을 하는지 흐랬던 모든 말 저 하늘 위가 한 번도 못해도 마요 울면서 할 줄은 다 몰랐던 마요 나는요 비하기가 아주 좋아 어떡해 어떡해 아 힘들어 모델이 보고 이런 날 이런 나를 보고 그런 슬픈 말은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저녁의 커피 저녁의 블랙박스 믿을 수가 없을 거요 눈물이 나는데 반짝 웃어 네 앞에 말도 바뀌게 웃어 내가 왜 놀랄지 부끄럽도 원하지 자존심은 공개 저거 안을 위로 도와줘야 돼 못해요 도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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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저녁의 마음을 훔쳐 줘 너무 잘생겼어요 잘생겼어 아